안녕하세요 딜란입니다 오랜만에 쉬네요 어떻게 지냈어요? 잘 지냈어? 난 너무 싶었어 왜? 전에 난 친구 있었고 나한테 특별하고 항상 얘기해 그리고 난 그거 좋아했어 하지만 최근에 그가 여자 발견하고 나한테 얘기 준다 그리고 그녀가 예쁘고 친절한 것 같은데 그가 국룡 좋아했기 때문에 난 너무 싫어요 근데 비록 어려웠어 정말 어려웠어 지금 안 어려워 난 괜찮아 이제 난 괜찮아 그럼 잘 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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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